네 반갑습니다 도둑TV입니다. 도둑TV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남은 6월 한 달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롭고 활기찬 7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19년 12월 3세대 모델 출시로 중형 세단 부분 상당히 1위를 차지했던 K5가 상품성을 강화한 더 2022 K5 모델을 24일 출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5는 작년 한 해에만 7만 9천여 대를 판매하면서 경쟁 차종인 현대의 소나타를 가볍게 제치고 중형 세단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이번 더 2022 K5를 통해 다시 한번 1위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상품성 강화 모델에서는 기아의 신규 엠블럼을 적용하여 차량의 엣지 있는 전후면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트림별로 기본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라잡았다고 하는데요. 전면부터 살펴보면 본인 앞쪽 기아의 새 엠블럼이 기존보다도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아는 새로 나오는 신차들에서 신규 엠블럼을 대담하고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하면서 기아 브랜드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리어세 엠블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다라는 의견들도 나올 정도로 기아는 이제 디자인에 있어 자신감의 표현을 과감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더 2022 K5 역시 신규 엠블럼을 당당하게 표현하였네요. 거기다 전용 디자인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 더욱 더 역동적인 스타일을 위해 전면에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 그릴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기존 모델에서는 수평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상품성 강화 모델에서는 상어 이빨을 연상시키는 샤크투스 패턴으로 변경하여 재질 또한 기아가 최애하는 블랙 하이그러시 도장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또 강인한 전면의 인상을 이번 디테일한 변화로 더욱 더 인상 깊고 고급스러운 전면의 모습을 완성해냈네요. 정말 당당한 정면의 인상만 봐도 올해 역시 중형 세대의 1위는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2022 K5의 인테리어에서는 트렌디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존 모델에 해당 트림에서는 없었던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하였다고 하는데요. 트렌디는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프레스티지는 전방조차 거리 경고 사양으로 상품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노블레스 트림과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 역시 기존의 선택 옵션 사양이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하였고 거기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전 트림, D컷,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을 기본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2022 K5의 가격표는 2.0 가솔린이 3.5 개별 소비세에 적용하여 트렌디가 2,381만원, 프레스티지가 2,631만원, 노블레스가 2,822만원, 시그니처가 3,092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리인 트렌디의 가죽 스티어링 휠과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프레스티지에서 전방조차 거리 경고가 기본이며 노블레스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 트림 공통 화이트볼 외장 컬러 선택 시 8만원 추가되며 선택 품목으로는 버튼 시동팩, 스타일, 커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보조배터리 포함,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다음은 1.0 가솔린 터보 가격으로 동일하게 3.5% 개별 소비세 적용 가격입니다. 트렌디 2,459만원, 프레스티지가 2,749만원, 노블레스가 2,840만원, 시그니처가 3,171만원입니다. 전 트림 공통 외장 스노우 화이트볼 선택 시 8만원 추가이며 선택 품목 사양은 2.0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5% 개별 소비세 적용 가격에 더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까지 적용한 가격으로 트렌디가 2,777만원, 프레스티지가 2,975만원, 노블레스가 3,168만원, 시그니처가 3,384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 트림 공통 외장 스노우 화이트펄 역시 8만원 추가이며 선택 사양에서는 다른 것은 다 동일하나 버튼 시동팩이 빠지고 태양 충전이 가능한 솔라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 파노라마 선루프와 솔라루프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 LPG의 가격도 3.5% 개별 소비세 적용 가격으로 앞선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에 있던 트렌디 트림은 없고 총 3가지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프레스티지가 2,675만원, 노블레스가 2,940만원, 시그니처가 3,087만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트림 공통 외장 스노우 화이트펄 역시 8만원 추가이며 버튼 시동팩, 스타일, 컴포트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동일하게 선택사항입니다. 끝으로 2.0 LPG 렌터카의 경우는 2가지 트림으로 스탠다드가 2,100만원, 트렌디가 2,385만원입니다. 전 트림 공통 외장 스노우 화이트펄 역시 8만원 추가이며 스탠다드 옵션 선택사항으로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컨비니언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SBW팩,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선루프가 가능하며 트렌디의 경우는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이 기본이며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이 가능하고 스마트 커넥트 보조배터리 포함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휠은 총 6가지로 16인치 알로이 휠, 17인치 전면 가공 휠, 18인치 전면 가공 휠, 1.6 가솔린 터보 전용인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용 휠은 2가지로 16인치 전면 가공 휠과 17인치 전면 가공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그래비트 블루, 요트 블루까지 총 6가지이며 4장은 블랙 인테리어와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로 두 종류가 운영됩니다. 오늘은 중형 세단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K5의 상품성 강화 모델인 더 2022 K5 출시 소식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더 2022 K5 즉출 차량 및 장기렌트 및 리스 상담은 고정 댓글창에 도두튜브 상담 채팅창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